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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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좀 가볍게 먹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8% 6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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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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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% 9% 10% 10% 10% 13% 15% 14% 10% 15% 10% 12% 14% 15% 15% 기경할 것도 많고 기경풍셔도 많고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경할 게 많아서 제일 잘해요 너무 맛있어 그래도 시원해 보인 거 같아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어 젠장, 학원, 뭐 굳어가지고 뭐 반대로 나오지 못해 공항 빈다루 엄청 붉은 색이 엄청 붉다 단백에 있는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여기 주문한 좀 더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다행히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전문의 결국 아족면선에 줄을 서고 있어 저는 그 아족면선에 줄을 서버렸어 마라 감자쯤 밀크티 근데 이게 밀크티가 맞긴 하겠지 엄마? 사실 그냥 눈에 보여서 사왔는데 얼그레이 에그롤 세인트 피터스 얘네는 이 백수 이게 나 1시간 20분째 대기 중 지금은 78분까지 왔다 익리 2개 먹어버렸지만 익리 2개 먹어버렸지만 까두 까두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있네 저거 뭐야 코치인데? 코치로 꾸며져있다 뭐야 저건 뭐하는데지? 일단 초록불이야 사람 많다 사람이 왜 많지? 우와 크리스마스 같은 거 식당 카페 선물 음악? 응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이야 똔똥키 음 어 뭐야 큰데? 어허 엄청 큰데? 뭐야 이거 오 오 짱 크다 오 귀여운 펭귄과 시바견이 날 맞이해주고 오 귀여운 펭귄과 시바견이 날 맞이해주고 아 침이 한보딸이야 침이 한보딸이야 이렇게 궁금해 엄마 그게 맛이 어떨지 맛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해 조개 비주얼은 괜찮은데 이게 조개가 뭔가 알이 생각보다 작진 않은데 어 향이 괜찮다 한국이야 제가 한국에 왔다니요 토할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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